가사 2021년 5월 20일 여행 68탄 시작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이질 않아 와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엄청 가까운데 어디서리 하는 소리야 혹시 어디계세요? 누구 찾으십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는거 같고 누가 있는데 혹시 안에 누구 있습니까? 어우 깜짝이야 뭔소리.. 뭔소리지..? 진짜 이거 어색 저ُ까 미소 롱 미소 멍 롱 롱 멍 누구..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뭔가 나오는 기운 같은데..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기운이 다른 곳에서 와요.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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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있어.. 여기있다.. 여기있어요.. 거기있죠? 여기 뭐있어? 무슨 냄새야? 여기가 뭐야..? 여기에서 기운이 다 그건데 기운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운이 다 그건데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시작 준비..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벽벽 헉? 어디..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어디..잠깐만.. 나쁘신 분은 아니죠 어디..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이제 드디어 기운을 품기.. 두 분이 계십니까? 어디..잠깐만.. 제가 나올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뭔 소리야..? 안타까운거 알고있습니다 왕자님 화를 조금만 삭히시고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깐 가슴속에 맺힌 말 해주십시오 마음이 안드십니까? 잠깐만 뭐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갔다고? 누가 뭘 데리고 갔다는 말인가요? 데리고 갔어?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데리고 갔다 나.. 죽일거라고? 몇년째 기다리고..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나쁜 놈.. 나쁜 놈.. 아..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울지마시고.. 울지마세요 울지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요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확실히 나쁜 분은 아닌데 뭔가 원망과 분노는 깊다 하지만.. 남한테.. 산 사람한테 해꽂이 할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복수심이 조금 불타있다 원망은 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고 데리고 갔다 이런 말을 했고 더 이상의 질문은.. 저는 원래 깊고 있습니다 이 vou쟁은.. 우리 앞에서 받는다 장 ora.. 우리 아랫.. 우리 앞서 우리 아랫